다 있네? 너가 너랑 나랑 같이 파밍하고 바이크에 채우면 내가 금방 집에 갔다 오면 되잖아 가지고 이래? 너한테 맥주같은 건 너한테 주면 돼 형도 깨니 마스터지? 아니다 마스터는 아니야 적당히 적당히 쓸만큼만 저 그냥 곰 아님 좀비 곰이 좀비 곰 어이 유리 먹었다 나 이제 인터스텔라 빠져도 살아나올 수 있어 아 미리 미리 타차가 오는지 경이로우니 좋더만 언제나 자살할 것 정도 하나저런 가지고 있어야지 그치? 그만해 아는 거 많았어 어 꽤 먼데? 1.8km 걸어가게? 천천히 와 천천히 와 지난데? 빨리 갈 건데? 뛰어가고 있거든 이렇게 엔진의 저주를 받았지 엔진이 막 20, 10 이런 거 나오네 언제까지 하는 거야? 자고싶을 때까지요 어 오늘 내가 아침에 눈뜬지 7시라서 별로 자고 싶은 마음이 안 될 거야 나는 어 나도 어 나도 8시 50분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기 칼리님도 이제 출장 일하러 가시기 때문에 자고싶은 마음이 안 될 거야 저기 키니는 자고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안 잘 거야 저기 키니는 자고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안 잘 거야 상쾌해 응 상쾌 상쾌 원쾌한 그런 딱 타이밍이야 정신나간 수준인데 응 덕테이프 줬다 납밤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 스나이퍼 파츠는 다 모았는데 이제 그게 없네 설계도? 설계도? 와우 템 좋은 거 많이 나왔다 와 키리 하품하는 거 들리죠 님들 하는 거 뭐야 살짝 참았다가 마는 숨 2번 들이마시기 스킬 들리죠? 깨운하게 하품은 못하는 거 차마 깨운하게 하품은 못하고 방송 중이니까 지금 2번 들이기 마시기 스킬로 야 스킬 아직 덜 발전했네 나는 그냥 하면은 소리 안 나게 하는데 베이글 광고봤더니 배고파진다고? 베이글이 뭐지? 베이비 페이스 그거? 그거 있잖아 먹는 거지? 베이글이 빵 아니야? 구멍 뚫린 빵 아니냐? 동그란 거 안에 아무것도 안들고 맨팡 크림치즈 말라고 하는 거 있잖아 어 그러다가 치즈 딱 나 개인적으로 찍어먹고 있어 베이글에 크림치즈에 커피 딱 푸트 커피 딱 하면 출근해 응 커피 딱 하면 내일 학교 요 맨 왔어? 어 다리삐였어 다 괜찮아 내가 왔다 예이 내가 뭘 하면 되죠? 어딨냐 너 여기 주변에 옷이 안에 들어왔어 애들이 모기 잡았어 어? 뭘 잡아? 모기? 모기? 축하한다 좋아 너 이제 이 근처 파밍하고 있어 나 스캐빙지 안 찍었어 안 찍었어? 어 그래? 그러면은 이 근처에 서점 찾아봐 서점 서점은 스캐빙지 찍도 안 찍도 상관없어 별로 퀄리티 의미가 없거든 오케이 서점 찾아와 찾아서 뒤지고 있어봐 어 패스 앤 가스 아니 나 갖다 놓고 올게 이 바이크 손잡이 같은 게 안 보이네 아 그거는 파밍으로 얻어야 될걸? 핸들 바? 어 핸들 바가 있어야 조합이 될걸? 나머지는 내가 재료를 다 가져가고 있는데 지금 쉐임웨이 푸즈 아까 하나 있던 걸 아마 형꺼 형꺼 그거 만드는 데 썼을 거고 흐흐흐흐흐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흰 펄찜님 밖에서 문 열라고 문 손잡이 택크택크 나 아닌데 키리키리 펄찜님 펄찜님 나 아니니까 나 아니니까 어? 진짜요? 아이디 안 보이는데 머리에? 좀비임 좀비 좀비임 좀비임 우아 좀비임 응 언제 나온 게임이냐고요? 아 좀비구나 이번 게임 나온거 2013년도? 2013년도 맞죠? 응 저는 살아 움직이고 말도해요 야, 바이크 하나 있으니까 이거 파밍 속도가 다르네 기분이 좋네, 이게 어깨뽕 봐, 야, 아름답다 여긴 어디야, 차고야? 총기 부분 많이 많이 가져와서 좋은 총이나 많이 뽑아내야지 근데 총알이 없잖아 어차피 생각하면 어떡하죠? 총알도 만들면 되지, 까짓거 어차피 우리 총알 만들 수 있는 착검 밖에 없잖아, 지금 착검 좋잖아 응 응, 착검총알을, 착검총부터 조합해서 만들어봐야겠다 아오, 이게 죽여 열어, 손님 오셨다 아이언부트 필요 없고 아, 제발 종이, 총이 좀 많이 필요하지 오, 맥주다, 감사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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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 에 살짝 위험했어 살짝 위험했어 이 게임 비싼거 아니면, 아님, 별로 비싸지 않아요 이 게임이 비싸보이다니 성공했네 게임, 게임 많이 컸네 좀비 소리 많이 들리는데, 저만 그래요? 나 모르겠는걸 이중이 엔진, 좋은걸로 바꿔줄게 으흠 Y, M, C, A 나나나나나나나 Y, M, C, A 그것만 있으면 된다? 크리아, 이거 조심해서 파야돼 잘못하면, 우리 집 한 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더 할 수도 있어 서점이 어딨지? 지금 내가 딱 세워놓은 벽 그거 높이만큼만 파고 딱 한 칸만, 1x1로만 파? 여긴 어디인가 그 벽 위쪽에는 파면 안 된다 그냥 하나 팟는데 하나 정도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파면 안 돼 잘못하면은, 진짜 우리 집 한 번에 무너지 오, 이것도 만들 수 있네 네, 선생님 네네네네네 음... 키리아, 밖에 준비만 처리해줘 서점이 어디지? 문을 열어줘야지 하지 아, 미안 깜빡했네 깜빡했네 자 열었어 나갔다와 덕테이프다 사건이 생각보다 재료가 좀 빡세네 그래배도 총이니까 뭐 저거 오토바이 터면 나오겠지? 덕테이프? 아니, 덕테이프 여기 있어, 아래 있어 내가 만절복혀서 다른거 풍풍 아우, 스크림어 소리지른거봐 아휴, 주차장 이거 1층 해줘야겠다 주차장, 주차장 개어렵, 진짜 개어렵 좋아, 샷관스 서점이 어딨지? 서점 빼고 다 보이네, 나 샷관 쓸만한거 하나 만든거 같은데 서점만 안보이네 어디 있을까 좋아, 샷관 좋은거 하나 만들었다 500짜리 하나 만들었다 prus 아래, 음악 이거 엄청, 생각보다 머리 아프다, 작업이 손 가는게 많아서 어 여기 음식점이잖아 꺼져, 치발 필요 없어 내가 손잡이를 못만드네 스나이퍼라이플 스나이퍼라이플도 아... 하나가 없네 재료가 리시버 하나만 있으면 되네 그쪽으로 가면 있어야 서점이 안 보인다? 왜 이러지? 채권 롱베랄 채권 스포 채권 파츠 중에 가장 좋은 거 383 채권 리시버가 없으니까 가서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조합을 해놓고 여기다 넣어두고 이렇게 피스톨 배럴 피스톨 배럴 이거는 쓰레기니까 버려 그냥 채권 리시버 쓰레기 버려 서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와주세요 채팅 채널 못 이길 정도였어 바꿔서 어 퀴리 어디 갔어? 아 여기 있구나 서점님 빨리 나와주세요 빨리 서점 찾아와 내가 날 갖게 글로 다시 어... 근데 서점이 보여야지 찾지 그거 응 은신한 제라투를 어떻게 찾아오 보여야지 찾지 스캔 돌려 어? 스캔 돌려 스캔 스캔 아 그러게 어 본부에서 스캔 좀 날려줬으면 좋겠다 아냐 옵저바 만들어 거기다 하하 옵저바완드셈 어 옵저바완드셈 아 너 위치 안보인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굉장히 저희 이거 이만큼의 실력과 경험과 노가다를 한 2주 정도 올렸던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아니가? 모르겠다 일주일 했나? 아 아 그만 그만 오또바이 해체 오토바이 해체해서 다시 조립하면 돼 그렇지 유튜브는 채팅이 좋아요 그냥 내릴게요 dec 토마 cannot stop דкр sz mac 눈요아님 주운시스템님 안녕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무비스 어덜트 무비스가 뭔 뜻이냐 몰라 몰라서 물어 무비스가요 무비스 아니야 무비스야 모르는 척하기는 아 무비스 모르는 척하기는 또 아순수한 척 오지네요 진짜 아아 그랬어 난 몰랐지 빠바밤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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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람밤밤밤 뭐 왜 그래요 내 방에서 처음 온 것도 아니면서 우리 제 딩잔 조용한 거는 먼 고대부터 내려온 하나의 묵언의 약속 묵언의 약속 같은 거 묵언의 약속 요거 보게 묵언의 약속 아직도 못 찾았어 책방? 어 영화관을 찾았어 좋은 거 있어? 거기 금고 같은 거 좀 있지 않냐 거기에? 같이 털자 거기는 있을 거 같아 은지 영화관은 비밀스러운 곳이니까 응 은밀한 곳이지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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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졌어 으 찾는다 김고대가 다 왔다 으 인간한 건 건들지 말아야겠다 2층인가 3층 쪽에 있을 텐데 여기 2층 찾고 있어 2층 두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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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요 어? 위생요 선생님 쌤요 선생님 부르는 거 아니였어 나 부른 거였어? 어? 여기 금고 있다 상자 좀 만들어 그래 그걸 찾아 뭐 만들어 달라고?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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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요 아 상자? 무슨 상자 어떤 거 스토리지 박스 제가 말을 원래 좀 제대로 못해요 예 스퀘어? 야 일반? 아니면 구본된 거? 일로와 그거 나무 10개만 만들지 않냐? 아무거 없으요 어디 이따이 열었어 이미 에 별론거 나왔다 만들었음 바닥에 하나 몇 개 더 있어 여기 여기 내가 알기로 3층에 뭐가 또 있나 보자고 상자 어따 깔아라도 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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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 안에다 깔아 니 등 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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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네요 이리 와봐 이쪽에 뭔가 있어 기왕이면 이쪽 벽에다 깔아지 여기 일하는 곳인데 바로 옆에 가만있잖아 여기 티샷 있다 티샷 도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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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금고다 어? 금고네 진짜? 돈들어있을거 같은데 여기 왜 차는거야 오히려 피스톨 니 씹어? 괜찮은거 하나 먹겠다 가자 스나이퍼 있는데 설계도가 없어 지금 겉에 쪽으로 한번 돌자 어딜 보고 운전하는거야 형? 너야말로 어딜 보고 뛰는거야? 야 버린다 오른쪽에 어? 진짜? 내가 나보고 있나본데? 도시에 왜이렇게 든게 없냐? 다른 도시에 한번 더 찾아볼까? 그럴까? 내 위치 찍어놨지? 어? 나 그거 트레킹해놨지? 어 어 내가 먼저 찾아볼게 서점같은거 아까 내가 파밍한건지 3일 지났나? 3일 지나야 아이템이 나오거든요 서점 옥상에다가 이렇게 방어하고 막아도 좋을것 같긴하다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안되잖아 아 맞네 음식점이 있다 음식점 따라란 따라란 오메가 3매니 유다이신님 비그팬님 왕주라기 월드님 안녕 어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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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따라와 서점 찾았어 헐 곰이다 조심해서라 에잉 하 스케 스나이퍼레벨 나왔다 나왔다 에잉 야 빨리 와줄래? 나 여기 좀비였는데 처맞을것 같거든 좀 있으면 기다려봐 깨고 가고 있어 좋아 좋아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여기가 아니네 옆집이었네 엘리트도 있어 엘리트도 있어 아 나 나 고기 들고있나 아 스치들고있어서 그래 스치들고있어서 아 냄새 어 아 어쩐지 좀비를 개쏘리더라 탕괴탄 냄새가 나 오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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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트 어떻게하게 엘리트 잡게 줄나 개패면은 잡을수있어 근데 문제는 쫄랭이 새끼들이 너 죽지만마 죽지만마 아하 오케이 후우 나 좀 잠깐 혼자있고싶네 좀 넘어져라 제발 한번만 쫄빈이 쫄랭이 잡고있어야겠다 넘어져 넘어져 좀 넘어져 넘어져 좀 쌍넘은 새끼야 쫌 아아 넘어져라 좀 쌍넘은 새끼야 쫌 아아 야 그래 가시 없냐 가시 나무 없냐 넘어져 이 새끼야 나무 없어 나 어휴 왜이렇게 잘피하자 뭐 이 새끼왜 이렇게 잘피해 잠깐만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읔 이 새끼 측면피하는 솜씨가 예술이잖아 거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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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곰 곰 곰이야 눈 아파 거짓말 안돼지발 주문 부수면 사망이야 사망이야 야 미친놈아 미친 곰이 나한테 온다 곰이 나한테 온다 곰이 나한테 온다 곰이 나한테 온다 와 미친 내가 오토바이 어디다 뒀죠? 님들 오토바이 어디다 뒀죠? 나 오토바이 어디뒀는지 기억이 안나 잠깐만 하마탄 꿈을 꿨어 오토바이 어디다 뒀지? 꿈이라면서 미안하다 빨치사 미안하다 너 왜 달리기 하냐 이거? 뭐냐 귀엽네 오토바이는 내 목숨보다 오토바이가 더 중요하니까 아니야 내가 간다고 해서 너가 살진 않았을거야 그래 그 말한거부터 우리 살릴 마음 없었구나 아냐아냐 그렇진 않았어 좋아라 너 시체에 좋은거 있어? 시체 가방에 좋은거 있어? 그냥 페인킬러 한두정 어 어 그러면 다시 안챙겨가도 되지? 어 아 총설계도가 애매하게 키디야 어딨어? 아아아아 아파요 아아아아 얘 시체가 사라졌는데? 어이 깜짝이야 좀디가 뛰어다닌자 하네 어이구 이게뭐야 종이로 뭐 할수있냐고 총안만 총안만 총안만을 댔을수있어 종원이가 좀비가 테이크다운하는데 형 아하 아 그거 UFC야 그거 어 공중에서 떨어져갖고 날 테이크다운 시켰어 시골알 미친 어세신크리드 좋아해서 그래 오프점프 오프점프 어 근데 운이 다한건가 원래 저거 굉장히 운이 좋은편인데 하하 아이씨 이중아 네 어 없는줄 알았다 또 총알 샷건 총알이네 이럴거면 샷건메시야를 털어가지고 저기 설계도를 많이 가져가는게 우리팀한테 도움이 되겠다 설계도 랜다 총재료를 어 졸린데? 졸리세요? 네 이제 졸린데요? 왜요? 모르겠어요 졸리네요 어? 그럴리가 없는데? 그러게 그럴리가 없는데 졸리네 오늘 출근하셨어요? 출근했죠 그래서 졸리구나 그러네 평일이구나 오늘 평일이잖아요 오늘 출근했죠 졸리게 줍니다 안 버틸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됐죠 뭐야 출자 언제 가세요? 당장 내일 갈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래요? 네 오늘 잘하면 가고 아니면은 모래 늦어도 모래는 거야 어 잡시다 자자고? 지금? 어? 4시 해야지 지금 짜자고? 어 오늘 4시 안 할거야 나만 봐봐 6시까지 버텨야지 어 연 먹으세요? 이게 이미 거의 거의 입술이 입술이 붙었는데 졸려가지고 지금 어 윗입 아랫입이 붙었는데 예 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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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는 거 보소 이거 지하 작업 아무나 하면 안 돼요 어? 지하의 작업 이거 있잖아요 해치 봉인 애들 하고 어차피 칼린이 없으면 우차 안해요 네 그니까 잘못하면 이거 한 번에 집 진짜 다 무너질 수도 나 내일 뭐야 나 일주일 뒤에 아 이제 다시 세트다 해야지 딱 와 들어왔는데 무너져있고 갑자기 어 집이 무너져있어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거 건드려서 무너지면은 그건 이제 집 무너져있고 막 다 다 노숙하고 있고 막 어 새 칼린이 보고싶었어요 막 이지랄 하하 다 울면서 막 달려와 어 어 칼린이 이러면서 어 어 도와줘요 엉엉 집 지워줘요 이러면서 흐흫 지금 아직 이제 1층 거기 이제 밑에서 총 쏘고 혹은 이제 그 스파이크 밑에 깔 거거든요 랭랭 네 그거 할 공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게 하중 안 맞으면 다 무너지니까 밑에는 이제 작업 다른 분들은 더 이상 하지 말고 내려와서 준비만 좀 잡는 거를 오케이 오케이 나 일단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 딴 딴 딴 딴 딴딴딴딴딴 딴 나 너무 저 없어도 접속하세요 근데 접속하셔도 되는데 이제 다만 밑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접속 안하면 시간 안가죠? 네 안가요 왠지 접속할 마음 1도 없는게 들킨거 같다 왠지 오늘 26일이다 아이고 아이고 떨어진다 기억해 오늘 26일임 일주일 뒤에는 26일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밑에 거를 전부 다 집으로 만들면 대형 아파트가 생기는 오 재밌겠다 끔찍하다 건축 프로젝트 오 칼리님은 고생하겠다 근데 우리 솔직히 좀 세져서 금방 캐잖아요 그쵸? 그쵸 어 내가 이제 총도 잘 주어와 어 재료도 잘 주어와 이제 집에서 이제 대기하면서도 이제 금방금방 잡아주기만 하면은 나도 즉풍할 수 있으니까 어 이거 바이크 통통 튀는거 너무 귀엽다 통통팀 움직이면 너를 지우다님 쥬애님 카이나디님 난감황후님 이파님 저쪽이님 안녕 어서오세요 안녕 안녕 이게 이제 우리가 어느정도 콘크리트를 벽에 둘렀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충 예측되는 결과는 좀비에 대응 해서 사람을 날면 하다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지금 저쪽에 구멍 뚫린 적이 되게 불안한데? 그러면 우리는 이래에도 잠깐 저거 구멍이 뭐지? 구멍이 뭐지? 그리고 구멍 뭐지? 우리가 집 잘못 그려드리면 무너진다 그쵸?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다 네 라이프님 안녕 어서오세요 이 구멍 뭐지 이거? 어 안녕 좀비 어디야? 여기 뭔가 뭔가 있었던 구멍이야 이건 나가야겠다 뚜르도드 dagegen dok 제가 earlier 두호로 안 넣어 버리고 안 메꿔 놨거든 어 한층 alles 정말고요 지금 아직까지 안 무너졌으면 괜찮긴 한데 그래도 내가 왜 메뉴 벽을 파면서 조금조금씩 그 콘크리프트로 바꿔가면서 올라갈 건데 중간에 그게 하중이 안 맞아버리면은 위에 집이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건가요? 그게 어딘지 모르겠다고요? 어딘지 모르겠다고? 밑에 구현시켜달라고요? 오케이 시켜드림 기다리셈 재료를 쳐넣을 곳이었는데? 나 이거 정책 정리 담당 누구 한 명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 각자 창고함없이 돌면서 너는 뭐뭐만 캐서 어디다 모아? 너는 뭐뭐만 가져와서 여기다 모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그게 안 되잖아 애인 거 같아 나 짐 내려가기 좀 그러니까 킬에 니가 좀 못 꺼져 나 왔음 누구 여기 죽었음 바닥에서 누구 죽음? 칼리님이 떨어뜨렸어 너... 너... 너 밀어었음? 칼리님이? ㅎㅎㅎㅎㅎ ㅎㅎㅎ ㅎㅎㅎ ㅎㅎㅎㅎ 올라가 있는데 그걸 빼버렸어 ㅎㅎㅎㅎ 괜찮은x2 살다 보면 그럴수 있지 와... 여기 아래 멋있따 이제 여기를 파가지고 여기를 야 아프냐? 떨어져서 아프니? 여기로 해봐봐요 어? 여기 거의 템파밍이 성지인데? 말했잖아요 밑에 있으면은 스캐린저 배 금방 찍을거라고 어? 거기 어떻게 들어가는 길이야? 거기 어디로 들어가? 문 있어요 아래 아 진짜요? 저 안에서 싸워도 되나? 나중에 총 생기면 이제 안에서 총 쏘라고 일부러 여기 파이터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는? 밑에 거의 사견연습장 겸 스캐린징 작업장 뭐일 뿐 예 여기 완전 좀비들이 파리 피플 중인데 예 파리 피플 파리 파리 더 왔냐? 저 위에 또 떨어졌다 누구 어허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얘는 뭐 여기 어떻게 올라갔대? 어 하늘 맑다 오늘 저 새 파야 하늘 좀 봐 좀비 더 왔으면 좋겠다 거기 밑에서 보고 있으면은 캐릭터들 저 위에 건너뛰을 때 다 보여요 심지어 아 발 딱 밝어 하늘이 밝어 좀비 떨어지는거 한번만 봐봐야지 좀비야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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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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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보고 다니는게 좋겠군 빨리 잡으려면 하하하하 개귀엽네 좀비 위에서 떨어지는거 왜 밥주는거 같아 우리 밥주는거 같아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와라 좀비야